우리 사회에서 음치로 사는 건 어떤 것일까? 제작진은 또 다른 음치를 찾아 나섰습니다. 선생님과 춤 연습이 한창인 임소미씨.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그녀에겐 꿈이 있다고 합니다. 춤을 왜 배우시는 거예요? 아무래도 연기를 하니까 춤도 배워서 제가 뮤지컬 배우도 꿈이거든요.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임소미씨. 그녀가 춤을 처음 배운 건 9년 전. 춤 실력이 많이 늘어 보이진 않습니다. 심각한 박지의 몸치로 선생님이 가르치기 가장 힘들었던 제자였다고 합니다. 몸이랑 음악이랑 너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움직였을 때 박지가 너무 안 맞았어요. 옛날에 나의 무지.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근데 노래 할 때는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노래요? 네. 뮤지컬 배우의 필수 조건인 그녀의 노래 실력이 궁금합니다.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너무 쉽게 하지마 날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이러는 내가 더 가여워 장난치는 거죠. 아니 고음 되지 않아요? 그녀가 혹시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음치입니다. 실제 노래 때문에 배역이 바뀐 적도 있을 만큼 노래는 그녀의 최대 고민거리입니다.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동료를 되게 좋아했는데 부르고 싶은 욕망은 크고 노래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게 많이 외친 거예요. 지금도 가요보다는 그때 동료를 더 부르는 걸 더 좋아해요. 한번 불러봐 주세요.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 꽃 살구꽃 음치 가지고 계속 평생 가고 싶진 않고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려고 시도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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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